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 8월 25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실 것 같아요 1번 볼까요? 정의 정의라고 했는데 연소현상이 아니라 연소 이상현상이네요 연소의 이상현상 이상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역화부터 할게요 역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리프팅이라고 했네요 그죠? 리프팅 이거 선화예요 선화 리프팅 입구로 선화 역화 백두랩 백화이어 백화이어요? 리프팅 리프팅 L-I-F-T-I-N-G 백화이어 뭐 이런 건가요? 여기 하나 더 연소 이상현상에 하나 넣으면 블루 오프를 넣죠 그냥 우리말로 쓸래요 블루 오프 꺼졌다 블루 오프 여기 보네요 연료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가 빠르다 뭐 잘 써놨네 연료의 공급 속도가 적은 거예요 연소 속도보다 이렇게 되면 연소 속도가 막 터는데 연료 공급이 덜 들어오면 연료가 부족하니까 화염은 연료가 없으면 부족하면 연료가 있는 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쫓아 들어가요 이거 어디가? 연속이 내부로 치고 들어온다 거꾸로 치고 들어온다 이게 백화야 이건 그 반대 이렇게 연료 공급 속도가 훨씬 더 빨려요 연소 속도보다 그러면 연료가 계속 밀어내잖아요 화염을 밀어낸다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화염이 연속이 표면에서 좀 떨어져서 앞으로 나가서 좀 화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이 리프팅이 훨씬 더 무한히 발전하면 훨씬 더 발전하면 아예 점점 더 떨어져다가 꺼진다 이렇게 하면 화염이 연속 노즐에서 점점 더 멀리 점점 더욱 떨어져서 타다가 결국은 꺼진다 화염이 꺼진다 그러면 오프예요 읽어보시고요 2번 CO2 소화설비 일반 점검에 수동기동장치 점검 내용 수동기동장치 뭐 사람이 눌러가지고 화재를 알려주는 거지 조작부주의의 장애물 수동기동장치 있는데 복도가 있는데 그거 뭐 별거 다 싸놔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눌러요? 조작부주의의 장애물 그 다음에 조표 표지의 손상 표지가 잘 설명서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지 손상 및 기재상적 기능 기능 눌렀을 때 제대로 화재가 전달이 되는지 표시가 되는지 기능 조작부 표지 기능 중요한 거 같아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이미 났었고 이미 출제됐었고 3번 피크린산 뭐예요? TNP네요 그죠? TNP TNP는 뭐예요? 오류연물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니까 니트로 화합물 구조식 질소화물이랑 뭐 아이고 이건 뭐 구조식 뭐예요? 페놀이니까 페놀 이런 데서 왔죠 그죠? 트리니트로니까 이런 것이 이게 뭐예요? 벤전에서 왔으니까 C6H 두 자리밖에 없어요 페놀이니까 5H네 가로 니트로기가 3개 이거네요 그죠? 얘는 얼마라고 다 계산하면 분자량이 229예요 TNT는 227 이거 분해 질소 3개 해서 질소 함유량 뭐 비교적 쉽게는 안 돼요 4번 이게 뭐예요? 분자량 144 유명한 분자량 144예요 분자량 144 나오면 누구예요 이거? 탄화 알루미늄이라고 그냥 이미 알고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분자량 암기할 게 몇 개 있어요? 144 분자량 144 누구예요? 분자량 144 누구예요 이게? 탄화 알루미늄 암기 꼭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암기되어 있지 뭐 탄화 알루미늄 탄화 알루미늄이에요 물질의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은 뭐예요? 뭐와 반응이요? 물과 반응 물과 반응하면 뭐 나와요? 그 유명한 예는 탄화 알루미늄은 픽스죠? 메탄이 나오는 예 앞에는 뭐예요? 금속이 물만 오는 수산화 금속 수산화 알루미늄이에요 AL, OH, 3, 3, 3개, 3개 이렇게 해서 맞춰서 들어가요? 아 이게 아니네 개수는 어떻게 맞춰요 이게? 이렇게 앞에 많잖아요 AL4니까 AL이 최소한 4개 오야 되네 C가 3개니까 C3개 오야 되네 그럼 5 맞추러 들어갈까요? 5가 3개 3, 4, 12 5 맞추니까 12 이렇게 해서 맞나 확인 AL은 뭐예요? AL이 4니까 이렇게 해서 맞는지 확인해보시죠 5번은 뭐예요? 니트로 3개의 CH3 맷질 개념이니까 TNT네 그죠? 톨루엔에서 왔네 TNT네 TNT, TNP 다 나왔네 TNT가 나온 거죠? 네 TNT 트리니트로 톨루엔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 구조식 뭐 원래 여기서 온 거죠 이거 뭐 이거 차이잖아요? 이게 5회치면 여기 5회치면 패널 그래서 거기서 니트로기 3개 붙으면 TNP TNT는 뭐예요? 맷질기 붙으면 이게 톨루엔인데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니트로기 3개를 붙이면 TNT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죠 H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맷질기가 있었어요? N2 이게 3개 얘는 227이에요 6번 인화점이 낮은 순서 뭐 인화점 꼭 암기할 게 있어요? 사류염으로 인화점은 중요한 거죠 인화점으로 전부 분명히 구분되는데 그리고 인화점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물질들의 인화점은 순서는 아예 인화점 온도도 알아야 되고 디에찔 레테르는 마이너스 45 가장 낮이에요 그 밑에가 마이너스 38짜리가 있어요 얘가 아세트알데이드 마이너스 37짜리가 있어요 산화 프로필레 마이너스 30짜리가 있어요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18로 내려올까요? 아세톤 벤전 마이너스 11 벤전 이 정도 암기 돼야 된다는 거죠 톨루엔은 톨 4에서 4도 영상에 4도 알콜류는 11도에서 13도 이 정도는 좀 암기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디에찔 레테르 1등 산화 프로필렌 2등 아세톤이 나오네 아세톤 3등 벤젠 4등 톨루엔 5등 에탄올 뭐 이런 순서 7번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상한계는 무슨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러샤틀리의 식이죠 맨날 나오는 문제가 좀 상당히 쉽게 나왔네요 이럴 때 떨어지면 안 되죠 전체 혼합가스 전체 합한 거에 연소범위 하한계 뭐 상한계로 해도 마찬가지 상한계는 상한계끼리 놓으면 되고 하한계는 하한계끼리 놓으면 되고 이게 100인가요 는 제 1가스의 연소범위 하한계 그거에 V1 볼륨 최적 백분율이죠 20%면 20 들어온 거예요 L2 V2 3개 해줬나요 네 몇 개 줬어요 네 3개 V3 뭐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얘 다 더하면 100이어야 되는 거죠 꼭 100이 돼야 돼요 네 퍼센트 20% 30% 50%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재같이 이렇게 저 밑으로 놓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부터 계산해요 요거부터 요거 해서 A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건 계산기 그냥 막 치면 되는 거예요 치기 쉽잖아요 V1 나누기 그냥 계속 더하기 그대로 치면 돼요 요렇게 나왔으면 요거 한번 변형시킬까요 LM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랑 바꿀까요 그래서 LM은 얘가 이리 가고 얘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온 이 A값으로 이 100을 나눈 게 답이다 요런 절차로 계산하세요 괜히 교재같이 뭐 밑에다 놓고 놓고 뭐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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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놓다가는 계산하다가 틀리더라고요 잘못하면 뭐 능수능란하게 계산기 잘 치는 분이야 상관 없지만 저 한번 틀린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제나 요거부터 계산해서 요거 한번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죠 8번 볼까요 8번 비중 0.8인 메탄을 10리터 왜 비중 좋겠어요 여기서 비중을 곱해가지고 뭐 꺼내내라는 거예요 질량을 킬로그램을 꺼내낼 수 있겠다 이거죠 이때 소유되는 이론 산수량과 생성에는 이승화탄소 이게 절차와 복잡하지 상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에요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거든 조금 시간은 걸리지 왜 질문이 두 개니까 그죠 질문이 두 개니까 질문이 두 개니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메탄올 10리터 메탄올이 뭐에요 CH 멧칠알코올 연소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CH로만 되시니까 CO2하고 H2로만 나올 것이다 이 연소 반응식이 쉽지 않아요 이거 홀수로 누르면 안 된다면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에요 그럼 C가 두 개니까 두 개 엣치가 하나 네 개 여덟 개인데 둘이니까 4 5만 줄까요 네 개 네 개 그런데 여기 뭐예요? 8개인데 이거 꼭 놓치면 안 돼요? 5가 여기 2개 있잖아 2개를 빼니까 8개 그래서 3이에요 이걸 꼭 찾아냈어요 이거 하다가 이걸 놓치는 분이 여기서 50% 나가 떨어져요 이거 4라고 하지 4 4개 4개니까 2개니까 8개 4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5가 2개 있어요 여기 6 오면 되는 거 6 4가 아니라 3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잘 꾸며야 정확히 꾸며야 비례식을 놓지 그럼 얘를 놓으면 이게 32 뭘로 할래요 그런데 메타 3성으로 놀자 하면 킬로그램 단위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2 곱하기 32킬로네 이거 32 그죠? 이때 산소량 1번 얘가 볼 때 산소부터 하면 산소량은 산소량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완전연소 온도 압력을 안 준 상태에서 완전연소 하면 표준 상태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럼 뭐 뭐예요? 이거보다 3 곱하기 모든 기체일물은 아보가드롭축 풀린 상태는 아보가드롭축 쓴다며 계산대 22.4 메타 3성 그런데요 몇 킬로그램 준 거예요? 메타는 10리터 곱하기 0.8 10리터 곱하기 비중이 0.8 하면 8킬로그램이라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냥 비중은 비중이다 비중량이다 이런 데서는 미타 3성 하고 킬로그램이 맞붙여가요 왜 그래요? 물의 비중량이 이거니까 천 킬로그램 F4 미타 3성이잖아요 1 미타 3성이 이거예요 천을 줄여요? 그럼 1 킬로그램 F는 천분의 1 그러니까 뭐예요? 리터 아니에요? 리터하고 킬로그램 F하고는 맞붙여요 그래서 리터에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리터에다가 곱하기 비중 비중을 하면 킬로그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리터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킬로그램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8킬로그램이에요 그럼 다 됐어요? 1번 문제 2 곱하기 32킬로그램인데 이때는 산소가 3 곱하기 22.3 곱하기 뭐예요? 이게 뭐예요? 3 곱하기 22.4 미타 3성이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8만 나와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교재는 교재는 이 반응식을 이걸 소수점 내서 1.5로 했잖아요 1.5 1하고 전부 1 2 이렇게 해도 계산은 소수점 나와도 계산은 되지 어차피 비례식으로 하니까 반응식은 틀린 거예요 반응식은 소수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래서 아예 이 반응식으로 하자고 이 반응식으로 그래서 이거 이거라고 이거 2 곱하기 32일 때 2 곱하기 32일 때 3 곱하기 22.5 1.5 이거 교재는 여기 1로 하고 여기 1.5 했으니까 똑같아요 답은 뭐 이렇게 하면 뭐 12 킬로그램이 되고 2번 또 하나 있어요 CO2 CO2의 부피 근데 이때는 뭘로 했어요 25도 1기야 표준상태가 아니니까 몰수로 계산해야 된다 표준상태가 아니면 몰수로 몰수로 계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몰수로 계산한다 뭐 이제 기출 수없이 풀어본거지만 같이 또 풀어보는거에요 그럼 어떻게 몰수 CO2니까 여기 여기서 바로 그냥 할래요 요거일 때 뭐요 요거일 때 CO2는 2몰인가요 그러면 요거일 때 몇 몰 1번 요거 1 여기서 넘어온 몰수부터 계산하여 몰수 그럼 뭐에요 2 곱하기 32일 때 2몰이잖아요 CO2가 근데 8kg만 늘어난거 아니에요 8 이렇게 하면 뭐에요 0.2호몰 4분의 8이니까 0.25몰인데 kg몰이죠 왜 kg을 사용해서 몰을 냈으니까 kg몰 이거 뭐 바로 하면 돼 PV는 NRT 에서 P는 1개야 곱하기 V는 메타삼성으로 낸다 메타삼성 내면 애니몰 kg몰이 들어오면 메타삼성이잖아 그대 됐네 0.25 kg몰이다 이게 N이죠 273 도하기 몇 도에 25도 이렇게 하면 V가 얼마에서 드디어 메타삼성으로 나온거에요 그래서 표준상태면 아보가드로 업체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산소는 표준상태를 해서 계산하라고 했고 근데 밑에는 CO2는 표준상태가 아니니까 몰수로 계산한다 이거에요 몰수로 이몰 이걸 비례식을 해서 찾아낸다 찾아낸다 기억하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딱 본인이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픽스시키라고요 표준상태는 아보가드로 써서 그냥 비례식 쓰면 나온다 표준상태는 아보가드로 못 쓴다 왜 아보가드로 표준상태를 전제로 한 거니까 그때는 몰수로 계산하면 제일 편하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일샤르 법칙으로서 온도 보정 해도 되고 하지만 더 복잡을 떤다 9번 본래 트리 엣질 알미늄이 다음 물질과 반할 때 가연성 가스 또 트리 엣질 알미늄이야 연속 나오죠 언제나 나와요 그럼 물만 남은 엣질이니까 에탄 뒤에는 이런 건가요 물 산 알코올 만나면 무조건 엣질은 에탄 1번 물 2번 잠시 써 3번 알코올이니까 에탄 4번 산이니까 에탄 1번 2 1번 3번 4번은 전부 에탄 그런데 2번 CL2는 해봐야 알겠다 이거지 CL2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시켜 봐야 되죠 반응식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머릿속에서 어떻게 상상이 돼 써봐야 뭐 써놓고 붙여봤다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 해봐야 반응식 뭐 나오겠구나 염소 염소하고 염소 CL2 얘도 이온자예요 그럼 뭐 나올까 이건가요 뭐 나올까 그럼 뭐 CL하고 AL하고 붙겄네 그럼 AL은 3과 CL은 1과니까 AL CL3 한번 붙겄네 그렇죠 얘하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마주치는 건데 이것만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에탄 나오는 애는 아니잖아 그럼 얘도 요거랑 또 붙겠네 C2H5 이거하고 CL하고 붙을 것 같아 CL하고 그냥 맞부딪치겠네 응? 그죠? 응 아니 뭐 맞부딪치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그냥 이렇게는 왜 CL이 마이너스 1과고 이거 전체가 뭐예요 이거 전체가 얘가 플러스 3과인데 이거 3개로 왔다니 이건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놀았다는 거 아냐 응? 1과를 얘도 1과를 놓는다니 1과를 얘도 1과고 그죠? 응 그러면 이렇게 맞부딪치면 되겠네 이거 이 물질 결국은 뭐예요 얘가 나온다 이거네 얘가 그래서 뭐가 나와요 C2H5 CL이 나온다 이건 뭐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답이라고 어려울 거 없어요 붙여보면 돼요 괴수는 뭐예요 괴수는 얘가 최소한 3개니까 이렇게 붙어야겠네 그죠? 응 CL 맞출 거예요 CL이 3개 3개 여기도 3개 6개니까 3CL2 응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써놓고 따지면 돼 써놓고 그럼 머릿속에서 뭐 나올까 이렇게 응? 머리 굴리면 안된다는 얘기 응? 응? 반응식에서 뭐 나온 거는 써 놓고 이렇게 한번 서로 붙였다 떨러떨 붙여보면 나는 거야 붙여보면 아 이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10번 알루미늄과 반응식 크으 그 유명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알민산 나트륨 나오는 거 빨리 쳐다봐야지. 염산,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품명이 뭐예요? 금속품이지 뭐예요? 물, 산. 여기는 알칼리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만나면 수소 나오는 거지 뭐. 물산, 알칼리 수용액.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냈네요. 그렇죠? 그럼 뭐 다 답은 나오죠? 다 수소 수소 수소. 그 밑에 거면 할래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많이 한 거니까. 알루미늄과. 뭐가 맞나요? 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NaOH. 이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니까 H2O. 이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수소 나오는 건 여기 이렇게 써놓는데. 앞에 뭐 나온다고요? 알루미늄산 나트륨 나온다는 거 알민산 나트륨. 딱 떠올려야지. 알루미늄산 나트륨.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못 쓰죠. 어떻게 써요? Na. 나트륨. 알루미늄산. Al. O. 어떻게 붙일래요? 1. 3이니까 4니까 이렇게 되네. 3과 1과. 마이너스 2과니까 2개. N. A. L. O. 2. 알루미늄산 나트륨. 계속 맞추면 돼요. 계속. 이거 계속 뭐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 그냥. 아이고 이거. 이거 짝수화 시켜야 돼. 이거 짝수화 시켜야 돼. 이렇게 맞추라고요. 그러면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3이 되고. 네. 11번. 이동탱크 전장소에서의 칸막이. 칸막이도 중요한데 여기는 안전장치가 나왔어요. 안전장치가 뭐예요? 칸막이마다. 부속장치를 다 달죠. 위에. 부속장치. 부속장치가 뭐예요? 부속장치. 칸막이마다 부속장치 하는데 맨 안주 아니야? 맨을. 안전장치. 주입구. 이런 걸 부속장치. 그 중에 하나. 안전장치. 얘의 작동압력이에요. 작동압력. 중요하지 뭐. 맨날 나왔다 하면. 상용압력 20kPa 이하면. 20 이상. 24 이하. 21. 상용압력이. 상용압력이. 20kPa 초과하면 1.1배예요. 1.1배. 20에서 20에서 24. 이런 거죠. 20 초과하면. 상용압력의 1.1배. 그냥 뭐예요. 18은 여기네. 얘를. 얘고. 그 밑에 그 뭐예요. 21kg은 여기 초과하니까. 그거에 21에 1.1. 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